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김하성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귀에 대해 어제 실티감독이 부정적인 인터뷰를 했던 김하성은 시즌을 끝내는 어깨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하성은 돌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시즌이 끝나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김하성이 8월 19일에 부상을 당했을 때 구단은 건염으로 발표했고 김하성도 빠른 복귀를 자신했지만 회복이 더뎌지고 관절와순 미세손상이 확인됨으로써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김하성은 샌데고와 맺은 4년 2,800만 달러 계약이 올해로 종료되고 내년에는 800만 달러의 상호 옵션이 있습니다. 선수와 구단이 모두 동의해야 하며 한쪽이라도 거절하면 FA가 됩니다. 김하성은 승리기여도에서 레퍼런스와 팬그래프를 더해 2로 나누면 첫해 1.3, 2년차 4.3, 지난해 5.0에 이어 올해는 2.6을 기록했습니다. WRC플러스는 71, 105, 110으로 점점 좋아졌다가 올해 100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올시즌을 기준으로 하면 김하성은 평균 이상의 수비와 평균적인 공격력을 가진 3.0 유격수입니다. 오타니는 5타수 2안타 1볼렛을 기록하고 타율을 1, 2더 높였지만 아라에스가 오늘 출장하지 않아 타격왕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오타니는 내일 4타수 4안타를 기록하면 3할 1푼 살이 5모가 되는데 아라에스는 현재 3할 1푼 삶이 9모이기 때문에 아라에스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경우는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면 교체하거나 하는 식으로 타율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내일 4타수 4안타를 기록하면 오타니는 636타수 200안타, 아라에스는 첫 타석 안타 후 교체되면 635타수 200안타가 돼 아라에스가 3호 차이로 승리하게 됩니다. 첫 타석에서 양키스타디움에서만 홈런이 될 수 있는 타구를 치고 단타에 그쳐 장타를 추가하지 못한 오타니는 대신 도루루를 추가했습니다. 도루 하나는 복으로 정정돼 54홈런, 58도루가 된 오타니는 200안타에 4개, 100장타에 1개, 55홈런에 1개, 60도루에 2개를 남기고 내일 최종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타율 3할 1푼, 출루율 3할 9푼 1리, 장타율 0.649로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사흘 출루율도 가능했을 걸로 보이는 오타니는 2021년부터의 wrc플러스가 150, 142, 180, 180입니다. 23도루 4실패 후 35도루 0실패인 오타니는 35연속 도루 성공이 1989년 빈스콜맨, 2006년 이치로 1975년 데이비 롭스에 이어 기록 집계가 가능한 1951년 이후 단일 시즌 역대 4위 기록에 해당됩니다. 오타니의 도루 성공률 93.5%는 2008년 윌리 타베라스의 91%를 넘어서는 55도루 이상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로버츠 감독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했던 야마모토는 첫 쿠어스필드 등판에서 5인닝 6회의 2실점으로 선전했습니다. 18경기에서 90인닝을 던지고 7승 2패 3.00으로 시즌을 마친 야마모토는 다저스의 ps2선발입니다. 야마모토는 올해 연봉이 500만 달러지만 계약금으로 5천만 달러를 받아 5천5백만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야마모토 계약은 오타니와 달리 디퍼도 없습니다. 테오스카는 33호를 날려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미 4번 시드를 확정한 샌데고는 아라에스, 타티스, 메릴, 크로네너스를 쉬게 하고 랜디 바스케스를 선발로 내는 등 힘을 빼고 경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5회까지 노이트를 당한 디벡스는 캐롤이 6회 선두타자 2루타를 치지만 득점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23.2인닝 연속 무실점을 이어가던 퍽이 9회에 올라와 히가시오카에게 투런, 락니지에게 백투백을 맞고 3실점을 합니다. 솔라노까지 투런을 날림으로써 샌데고는 9회 초 3홈런 5득점으로 2피안타 완봉승을 만들었습니다. 최근 1승 5패가 된 디벡스가 난리가 난 반면 샌데고는 93승이 1998년 98승에 이어 팀 역대 2위 기록이 됐습니다. 애틀란타는 켄자시티를 꺾고 PS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클러치 히터 단호가 9회 말 끝내기 홈런을 날렸습니다. 레이날드 로페스가 부상에서 돌아와 6인닝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한 것도 반가운 소식이 됐습니다. 지명타자로 나선 한 경기를 포함해 전경기 선발 출장을 이어갔던 위트는 오늘 휴식을 취했습니다. 매츠는 마지막 상대가 미러키라는 게 큰 불운이 됐습니다. 매츠는 오늘도 미러키에게 패함으로써 올시즌 5전 전패를 포함해 최근 상대 전적이 1승 12패가 됐습니다. 애틀란타가 승리하고 매츠와 디벡스가 패함으로써 애틀란타는 한 경기차 와일드카드 2위 매츠와 디벡스는 게임차 없는 공동 3위가 됐습니다. 스킨스는 마지막 등판에서 2인닝 3K 퍼펙트 후 교체됐습니다. 23경기에서 기록한 11승 3패 1.96은 메이저리그 에이스의 제목으로 꼽히기에 충분한 성적이 됐습니다. 지난해 대학리그와 마이너리그에서 129인닝을 던졌던 스킨스는 올해는 마이너 포함 160인닝을 던졌습니다. 라이브볼 시대 신인 최초로 23경기 이상 선발로 나서 1점대로 시즌을 마친 스킨스는 메릴과 신인왕 경쟁에서 앞서있다는 평가입니다. 저지는 휴식이 독이 된 건지 5타석 5삼진에 그쳤습니다. 저지가 하루 5개의 삼진을 당한 건 2021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저지는 내일 2개를 치지 않는 한 60홈런 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양키스는 PS를 앞두고 5.2이닝 4피홈런 6실점에 그친 루이스 1의 상태가 걱정입니다. 워싱턴에게 이틀 연속 패한 필리스는 2번 시드가 확정됐습니다. 윌러는 6.1이닝 11K 2실점을 기록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2021년에 이어 이번에도 싸이영 2위에 그칠 전망입니다. 200이닝 200K를 달성해서 만족스럽다고 한 윌러는 최고의 가을 레이스입니다. 루고, 웹, 길버트, 윌러까지 200이닝을 넘긴 메이저리그는 놀라가 내일 200이닝을 채우면 지난해와 같은 5명이 됩니다. 벌렌더는 19번째 시즌을 끝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4회까지 8점을 지원받지만 4.2이닝 6실점으로 교체됐던 벌렌더는 6이닝을 3실점으로 버티고 통상 262승에 성공했습니다. 프레슬리는 8회 1사 3루에 몰려 벌렌더의 승리를 날릴 뻔했습니다. 37세 시즌에 토미존을 받고 39세 시즌에 돌아와 싸이영을 따내는 미친 롱런을 보여준 벌렌더는 지난해에도 매치와 휴스턴에서 162.1이닝 13승 8패 3.22로 선전했지만 올해는 17경기 5승 6패 5.48에 그쳤습니다. 벌렌더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포싱 구속이 95.0마일에서 93.5마일로 피안타율이 1알 9푼 4리에서 3알로 나빠졌습니다. 매치와 맺었던 2년 계약이 종료된 벌렌더는 140이닝 이상을 넘기면 3,500만 달러 선수 옵션을 쓸 수 있었지만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라미레스는 벌렌더를 상대로 39호를 날려 40-40의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라미레스는 내일 40호를 쳐야 합니다. 어제 PS 진출을 확정한 디트로이트는 화이삭스에게 패했습니다. 잭슨 조브는 두 번째 등판에서 3이닝 2K 무실점에 깔끔한 피칭을 했습니다. 올해는 프랭크 조브 박사가 토미존 수술을 처음 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지만 잭슨 조브는 프랭크 조브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 상대가 디트로이트로 정해진 볼티모어는 미네소타를 대파했습니다. 핸더슨이 휴식을 취한 가운데 1번 타자 유격수로 나선 할러데이는 4타수 3안타 2볼렛을 기록했습니다. 카일 핸드릭스는 마지막 등판에서 7.1이닝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하고 컵스 팬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5년 계약이 종료되는 핸드릭스는 2015년부터 컵스의 붙박이 선발로 활약했고 컵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한 2016년에는 뛰어난 가을 활약과 함께 싸이영 3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유의 느린공 피칭이 2021년부터 통하지 않기 시작했고 올해는 최악의 시즌이 됐습니다. 마지막 우승 멤버인 핸드릭스는 컵스를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타니의 친구 스지키는 2타수 2안타 2볼렛을 기록하고 OPS를 0.850으로 높였습니다. 3년간 WRC 플러스는 118, 128, 138입니다. ML 최다 실책 선수인 델라크루스는 29번째 실책을 범했습니다. 200안타에 하나가 부족한 게레로는 4타수 무한타에 그쳤습니다. 슈나이더 감독은 게레로가 내일 최종전에 1번으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게레로는 200안타를 달성하면 토니 페르난데스, 폴 몰리터와 존 올러루드, 쉐넌 스튜어트, 버논 웰스에 이어 토론토의 6번째 달성자가 됩니다. 2021년에 다저스를 꺾었지만 2022년 81승 81패, 지난해 79승 83패였던 자이언츠는 80승에 성공해 내일 승리하면 5할승률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이언츠는 과감한 지출을 했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자이디가 내년에도 돌아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이디는 올시즌에 앞서 내년까지 보장되고 내후년에 옵션이 있는 2플러스원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만약 자이디가 해임되면 포지가 구단 운영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템퍼베이도 80승째를 올렸습니다. UCL 손상 후 재활을 시도하는 바람에 복귀까지 꼬박 2년이 걸렸던 바즈는 6이닝 2실점 승리를 따냈습니다. 바즈는 첫 7경기에서 2패 4.21이었지만 이후 7경기는 4승 1패 2.09입니다. 바즈, 브래들리, 페피오에 맥클라나안과 스프링스가 돌아오며 라스문슨과 라텔이 있는 템퍼베이는 타선 정비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